제주 4.3을 주제로 한 미술작품 전시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40여 년을 4.3과 함께해온 박경훈 작가의 작품전인데요. 박 작가는 광주 5.18과 제주 4.3을 한국현대사의 쌍생아라고 표현했습니다. 광주문화방송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까마귀도 모르게 치르는 제사를 뜻하는 감액이 모른 식게. 수십 년을 희생자를 기리는 제사조차 남의 눈을 피해 지내야 했던 제주민들의 아픔과 한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1980년대, 수산하고 섬찟한 느낌까지 주는 목판화들에서부터 화려한 색감의 디지털 프린팅 최근작들까지. 4.3 기억투쟁 색임과 그림전은 제주 출신의 민중미술과 박경훈 작가의 판화와 그림, 10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사건 또는 사태로만 불리는 현실에서 제주 4.3을 주제로 한 전시가 공립미술관에서 열린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작가와의 대담 시간까지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과 이에 맞선 투쟁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한국 현대사의 두 비극. 작가는 그런 의미에서 5.18이든 4.3이든 기억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있었어야 될 풍경, 찍혀줬어야 될 사진, 전해줬어야 될 이야기들을 하나라도 더 새기고 더 그리는 게 내 할 일이 아닌가. 광주시립미술관은 당초 오는 18일까지 예정했던 이번 전시를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